저 양반들이 뭘 숨기려고 저렇게 그야말로 광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신문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지만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그것만큼 흉악한 범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4월 29일 날 최종 변론기일로서 마무리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정인인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는 투표관리관을 정인으로 불러라는 그런 대법원의 명령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고 정인 출석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변론 신문기일이 하루 더 연장이 됐죠. 5월 23일까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새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4.15 총선의 가장 대표적인 재검표 사례인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연술 사례가 최종 판결이 내리질 것으로 본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서둘러 가지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우려했는데 5월 23일 날 일장기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렇게 정언한 투표관리관을 소환해서 대법정에서 정언을 들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4.15 총선 인천연술 사례는 2020년도 4.15 총선하고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 이후에 벌어졌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5대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례의 총집결판이 바로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지진을 하고 있는 인천연술의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는 그냥 인천연술 사례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민경욱 개인의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어제 이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바로 1947년생으로서 인하대학교의 맹예교수로 계시는 허병기 교수님이 작성한 131쪽의 정밀연구보고서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도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단의 도표는 바로 투표 조작이 이루기 전 진짜 민경욱 후보가 얻은 득표율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자료는 바로 조작되기 이전에 민경욱 후보와 그 밖의 후보가 얻은 진짜 득표수입니다.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단을 보시게 되면 조작되기 전에는 정의령 후보는 당일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로 불리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모두 다 아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후보도 0.42대에 아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도 0.19대에 아주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의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 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빼면 0 혹은 아주 건수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를 말해주는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만일에 각 후보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의 차이가 큰값 예를 들면 3%를 넘어서는 이례적으로 큰값이 나오면 그것은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선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아주 멋지게 수학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허병기 교수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여러분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의 사전 선거에 대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승리한 사람이 민경욱 후보인데 민경욱 후보가 몇 표를 받았습니까 5만 2천 표를 받았는데 조작을 해 가지고 민경욱 후보의 5만 2천 표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빼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그 빼는 작업을 훔쳐서 훔쳐 가지고 상대방에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낙선시켜야 될 후보는 이렇게 표를 빼앗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은 조작값을 6분의 1 정도 26.6%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완전히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여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진짜 득표수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발표된 조작된 값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움으로 예를 들면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한 값이 이 값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추정값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민경욱 후보가 5만 2천 표를 얻었는데 4만 9천 표를 줄여버리고 정의령 후보가 원래는 4만 7천 표를 얻었는데 5만 2천 표를 늘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을 했고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고 2번은 수학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추정치를 구한 것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것이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수학 알고리즘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수학 알고리즘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조작값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n을 6으로 삼았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관내 및 관외 투표에서 민경욱 득표수와 이정미 득표수 6분의 1을 정의령 후보가 가져가고 그리고 6분의 1씩을 각각 빼주는 그런 조작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손을 대지 않는 모든 선거는 후보의 득표율이 당일투표든 사전투표든 모두 다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 5구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엄청나게 오염되고 조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화해에서 5번의 선거들은 모두 다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4.15 총선 당시에 강서구 병에 한정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김철근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혜 후보가 강서구 병에서 한정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하고 당일투표에서 득표율을 빼면 13.87%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철근 후보도는 마이너스 12.71%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정선거인 경우는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총조작률이 26.58%나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총조작을 전국평균이 25%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게 강서구 병의 한정혜 후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전 지역 그리고 전국의 거의 전 지역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 이렇게 다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교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병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검정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병에는 여러분들 동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속하고 있는 투표수가 44개입니다. 44군데 투표소에서 모두 다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44군데 투표소 모두에서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완벽하게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를 계산해 보면 만 4천 표입니다. 이 만 4천 표를 수정해 주게 되면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한정혜 후보가 6만 4천 표 김철근 후보가 3만 9천 표를 얻었는데 이렇게 훔친 것을 빼주고 대해주게 되면 5만 표 대 5만 3천 표로 순위가 바뀔 정도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키 막힌 일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기서 44군데에서 모두 다 한정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은 한정혜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44개 곱합니다. 그럼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이 전혀 안 됩니다. 2분의 1의 44성. 2분의 1을 한정혜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44개를 곱하게 되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승리할 확률은 44개를 곱하는 건데 2분의 1의 10성이 0.001이고 그 다음에 11성부터는 계산기와 계산을 못합니다. 혹시 계산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산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11성을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대략 16자리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자리 정도는 계산 그럼 16자리니까 얼마 정도 된 거? 부산탄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9,700조 1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확률이 전국에서 다 발생한 겁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조작을 해 가지고 4.15 총선을 훔쳤고 4.15 총선은 물론이고 3.9 대선도 훔치려고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다 훔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